한글자막 by 한효정 강신혁 역할을 맡은 성훈입니다 제가 맡은 신혁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프로듀서 역할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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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걸이 프로젝트의 유닛 빗사이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안에서는 유일한 악역이고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저희 드라마 안에서 정말 나쁜 캐릭터는 한 명도 없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